현업에 복귀한 삼성전자노조가 이번 주 광복절 진검다리 연휴 동안 다시 한번 파업에 돌입합니다.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은 어제 조합원들에게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며 근무 형태별 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. 전삼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기간 파업에 돌입하면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으로 지원을 나올 수 없다며 짧은 기간 사측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앞서 전삼노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하면서 게릴라식 파업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.